마음도... 내가 넌 너무 아프게 만들었다. 미안하다. 제 운명이 그런 거 누구 탓을 하겠어요? 내 입이 열기라도 할 말 없던 의미지만... 아니요. 제 앞에서 어머니란 말 하지 마세요. 저한테 어머니는... 평창동 어머니 한 분 뿐이세요. 그래... 아셨으면 그만 가세요. 또 듣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. 이장현아... 오해가 있으면... 오해를 풀어야지. 오해라뇨? 제가 아는 건...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저를 팔았다는 거... 그거 하나예요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돈 받고 팔겠니. 그래서... 우리 어머니한테 돈 안 받으셨어요? 안 받으셨어요? 그게... 아빠 기금 받았나 보더라. 너희 할아버지한테... 할아버지까지 안 되셔도 돼요. 아니야. 정말 너의 아버지랑 난 몰랐어. 그 얘기도 얼마 전에 너희 어머니한테서 들었어. 암튼... 저 주신 대가로 돈을 받긴 받은 거네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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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난 네 말이 맞다고 진짜...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좋아. 늦은 수술은 하자. 어? 수술을 해서라도... 그 마음의 짐을 좀 떨고 싶으세요? 응? 아... 세겨나... 나 원망해도 좋고... 나 평생 미워해도 좋아... 내 마지막 부탁이야. 수술받자... 어? 하... 좋아요. 맞죠? 정말이지? 대신 정 큰어머니 간 떼어주고 싶으시면 돈 받고 저한테 파세요. 27년 전에 돈 받고 저 파셨던 것처럼요. 저 천만 원 씁니다. 그거면 되나요? 나 너 버리지 않았어. 너 그렇게 보낸 것도 가슴에 한해됐는데 너 볼 때마다 내 마음이... 동서 어머니 드디어 모자 상봉하셨군요. 동서! 어머니! 동서! 나 좀 봐. 이제 형님 원대로 다 이루셨네요. 먼 길 돌아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어머니... 이제는 감쪽이 하나도 없구나. 너도 진작에 좀 솔직해지지 그랬어. 나 이제는 네 엄마 아냐. 동서! 어서 쫓아가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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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는 가셨어? 큰어머니도 가세요. 석현아, 저기... 가세요! 전요... 이미 27년 전에 우리 어머니, 아버지, 아들 됐어요. 어머니, 어머니... 더 이상 우리 어머니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제발 가주세요. 그리고 다시는... 저 찾아오지 마세요. 그래... 정의자 참고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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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